안녕하세요 히듀입니다 자 오늘은 슬렌더리나 X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슬렌더리나 대망의 약간 마지막 편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뒤에 뭐 약간 다른 작품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 슬렌더리나 본편의 마지막은 요 X라고 하거든요 자 이 슬렌더리나 X는 또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까요? 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어디서 태어난거야? 자 봅시다 자 여기는 이게 뭐죠? 오 시작부터 이상한데? 아이템도 있고 이걸로 깨부수는 건가? 오케이 깨부셔버려 부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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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디야 여긴 어? 이거 이거 왠지 제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거든요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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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 안 튀어나온나 했네 진짜 열쇠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건가? 이게 또 뭐야? 지도인가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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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 지도를 발견했어요 아마 보아하니 총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그 베파이어 남편도 나오고 보니까 슬렌더리나랑 이게 끝이 아닐 거란 말이죠 뭐야 이거는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씨앗 하자마자 다 튀어나와 그레니에서 나오는 거미랑 두 다 튀어나와잖아 이거 어떻게 살려고요 저보고 ㅎㅎㅎㅎㅎㅎㅎㅎ 얍!! 모빙! 아오! 아!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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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그레니의 거미가 이 슬렌더리나랑 X에서 나왔던 놈이었군요 전체가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! 뭐야 두 마리야?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아 아 이게 1층부터 좀 찬찬히 뒤져봐야되요 자 여기를 나가야되거든요 아아 나왔다 바로 나오는구나 자 1층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피아노 뭐야 이건 또 1층은 뭐 딱히 뭐 없어보이는데 자 다음 방 방 하나씩 뒤져보자 요기 오케이 열사나 발견 이제 진짜 그랬디때도 저 검밑이 너무 짜증났었는데 이제 대놓고 쫓아오니까 너무 징그러운데요 이쪽 방 나오면 살펴봅시다 오케이 키 하나 썼어요 어 뭐야 아이템 없어? 아니 아하아이 진짜 뭐 반응 없네 자 1층은 다 살펴봤어요 2층으로 들어갑니다 2층에는 뭔가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4층까지 있는거 같던데 이거 어느 세월이 다 뒤지냐? 허 아 여기 100% 아이템있다 나와라 아이템 나와라 아니? 여기도 없어 어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제 뒤에 쫓기는데 쫓기면서 아이템 좀 뒤져봅시다 자 아까 못뒤진데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가 아이템이 없나? 아 진짜 방은 너무 많은데 정작 아이템은 하나도 없어 오케이 저는 오늘 여기서 꼭 탈출해가지고 어 파란문? 여기는 또 파란색 키가 필요하네 아이템을 주세요 여기는 또 음 이 나무를 뗄만한 그런 도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숨겨진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열지 자 그러면 일단 3층은 클리어 3층을 넘어서 4층까지 오? 이거 뭐야? 우와 소드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걸로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괴물들? 자 이 상자를 내면은 또 키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거미 자식들 안 무서워 거미랑 그 아저씨 나무는 바로 썰어 제낍니다 으 이제는 일루와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보자 하하하 일루와 아 오 오케이 나이스 사라져 자 그럼 이제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아까 문 못 여는 데가 있거든요 글로 갑시다 야 이거 검 생기니까 이제 좀 할만하네 에? 검이나 와봐 내가 그대로 통구히 해버릴 테니까 어 잠깐만 오오? 이거 끝까지 슬래더리나 업마잖아요 아앗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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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니 할머니 집에 있던 거랑 똑같네? 그렇다면 이 봉인되어 있는 슬렌더리나 엄빠를 할머니, 그 그레니 할머니 집으로 옮겼다는 얘긴데 이거? 호호호호! 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? 잠깐만 여기.. 아.. 그 파란무늬 어디서더라? 또 왔네? 또 왔어! 또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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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잠깐만 이거 할머니.. 아줌마 언제 뛰쳐나갔어? 어.. 진짜 완전 소름돋네? 뭐야 이거 무서워.. 아 아까 파란무늬 어디썼죠? 2층이었나? 오케이! 여깄다! 어! 자 파란무늬 열었고 여기 아이템 분명히 있어요. 뭐 한거하지? 자 이번엔 뭐야? 북쉘프 저 이거 위치 알거같아요. 와.. 이거 이렇게 퍼즐 하나씩 풀리는구만 뭐야 이거 아니야? 호호 호호! 자 빠루! 빠루 얻었습니다. 빠루는 저기 아까 뒤쪽에 잠겨있던 문 있었거든요? 그렇지 이거야 뜯어버려! 이것도 뜯고요 이거 뭐 그냥 바로 탈출하는거 아니야? 이거 무슨 힌트야? 지하실? 셀러 지하실로 가라는데 아 이쯤에서 한번 만날거 같은데 거미도 아직 안나왔고 어 여기다 자 젠실까진 놈 왔는데 이거 머저라고 으아아아악! 으아악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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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.. 이건가? 피아노! 피아노로 가세요. 피아노! 이쯤이면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씩 튀어나올 때가 됐는데 오케이 3층이었네요. 피아노 발견 앗! 앗! 으악! 싹! 싹! 죽어 임마! 와, 거미 진짜 위험했다 카톡TI 마가 incap AHCAEF A, H, C, A, E, F 응?! 허 Hunt? 핸들!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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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! 열려라 참깨 아 이거 메뚜리구나 덜리고 덜리고 어 자 또 비밀 통로까지 뚫고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보물상자 열쇠가 여기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뭐 힌트 없냐? 어? 아 열쇠를 찾으려는 것 같구만 자 여기 이제 키 뭐드리냐 모루?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여기다 놓으면은 야 나이스 아 문이 열렸구나 어? 이 책은? 와 확실히 이 책이 비밀이 있네 이거 그레니에서도 나오는 책이잖아요 이 책 들고 그 비밀 통로 누르면은 그 슬렌더링 엄마가 막 시체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의 비밀 열쇠인 것 같아요 어? 어? 뭐야? 헬스바 아줌마가 여기 뛰어나와져서 아 잠깐만 이 엄마야 이걸로 그거 하는 건가 보네 물렀거라 나와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슬렌더링아 엄마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슬렌더링아 얼굴이 튀어나오는데 아 뭐야 이거 대체 정체가 뭐여 야 슬렌더링아 얼굴이 점점 진해집니다 책 속에 있는 게 아 이 책에다가 슬렌더링아를 슬슬 봉인을 하는 그런 모양인가봐요 아 아아다아 버을 하아 어어어어 뭐야 본인 완료 책 속에다가 슬램더러너 가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는거 아냐? 가자 이 책 갖고 어? 놓고 가는 거야 갖고 가는 거 네? 뭐야 이 책 속에 들어간 건 좋은데 아야야야?? 집이 흔들립니다 빨리 나자 빨리 나군 그게 튀어나오면 아직 ikke 아 이건 어떻게 될 줄 알고 코딕까지 두부 자 자 이제 쫌만 더 좀만 더 할 수 있다 땅이 흔들려 이쪽이끙 오케이 뭐야 슬렌더리 나와도 어 천장이 무너진다 자 쫓아온다 탈출해 나가나가나가 와 이렇게 해서 슬렌더리나를 책 속에 가두고 탈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탈출해 나가네